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게임은 인여 온리픽이라는 예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 유튜브에 온리픽이 게임 올리는거는 처음인거 같아요 예 일단 한번 해보죠 당신의 이름은 어 이거 왜 클릭이 되지 어 아니네 이름 세 글자 인여니까 이 썩소 로 하겠습니다 어우 깜짝이야 어 뭐야 입히는거야? 뭐야 이게 야 내가 이쁘게 입혀줄게 응? 오 깐지나는구만 어 야 왜 대머리야 오오 오오 오오오 어허 예 아주 잘 입혔어 다했으면 누르셈? 진짜 여진이다 야 이 썩소 너 정말 예쁘다 나랑 사귀자 전화번호 좀 줄래? 끝이야? 하긴 뭐 온리픽 게임이 그렇지 흐 아 뭐야 이거 흐 아 하이 흐 아야 자 다시 해보자 응 흫 이름 썩 세 글자 안 해도 되는거같구만 되네 아니 잠깐만 다했으면 누르셈? 흐 흐 아무것도 안 입었어 야 흐 흐흐흐흐흫 쏙쏙 진짜 여신이다 전화번호 쯤 출래? 이런 대머리 대머리에다가 옷도 안입은 나를 좋아하다니 뭐야 이게 아야 이번엔 진짜 제대로 꾸며보자 옷이 뭐있나 봐 원피스? 뭐야 이거 아 일단 머리가 너무 대머리라서 무슨 머리가 좋을까? 어 이거 뭐야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마음에 드는데 머리 아주 신중하게 골라야겠어 아 이거 별로야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별로구만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네 일단 대충 이걸로 해야겠군 야 이거 뭐야 치마? 이거 뭐야 무슨 옷이야 이게? 요기다 입히는 거 맞나? 뭐야 이게 아니 와 이건 뭐냐 또 추리닝 이걸로 해야겠다 이거 파란색 괜찮구만 이거 뭐야 또 무슨 옷이 있을까 이거 한번 입어볼까? 오호호호호 아 괜찮은데 이거 머리만 좀 바꾸면 괜찮겠어 크으 poll 어졌네 다 있으면 누르셈 焉 너무 나 나의 진짜 모습이다 이 녀석들, 이 녀석들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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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어쨌든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인여 옷 입히기 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굿